네 이제 저희가 Stay Feedback를 배웠고 Observer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Controllability, Observerability에 대한 개념도 살펴보았고 이제 마지막 단추, 마지막 스텝인 그럼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어떻게 Put Everything Together 할 것인지를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스텝이 있는데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스텝은 이제 저희가 Stay Feedback 컨트롤러를 배웠습니다 마이너스 K X 였는데 우리가 문제는 X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X는 State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X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State Feedback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X는 없으니 실제로 보이지 않으니 Estimation을 하는 것이고 그게 X-Hat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Observer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스텝은 그냥 X가 있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 있다고 가정하고 State Feedback 하면 됩니다 그리고 Observer를 통해서 State를 추정하겠다는 거죠 State를 추정한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X-Hat은 Stable하게 저희가 L을 잘 세팅을 하면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Natural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X-Hat이 X로 수렴한다는 것을 보인 겁니다 그러면 X라는 것이 X-Hat이고 X가 있는데 마이너스 K X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고민을 해 볼 것이 X-Hat을 추정하는 Observer가 X에 빨리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리스판스가 빨라야 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X가 상대적으로 X-Hat이 상대적으로 S에 빨리 수렴한다고 가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렴하게 저희가 폴을 디자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X-Hat을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도 Close-Pol이 있고 여기에도 폴이 있습니다 여기의 폴은 Observer입니다 그럼 Observer의 폴이 훨씬 더 왼쪽에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만 빨리 Exponentially Decay를 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Observer의 Dynamics와 Feedback Loop에 있는 다 각자의 폴이 있지만 러프하게 생각했을 때 X-Hat이 X로 먼저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Observer의 Time Response가 훨씬 더 빨라야 한다 그건 Time Domain인 것이고 Frequency 또는 S-Domain에서는 폴의 위치가 훨씬 더 왼쪽에 있어야지만 둘 다 Negative 하긴 해야 됩니다 당연히 더 왼쪽에 있어야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는 엔지니어링 쪽, 엔지니어링 쪽으로 공학적으로 리즈너블한 시스템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록 다이그름이 있는데 이제는 Observer의 Input을 포함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Observerability Mateus 유도하기 위해서 Input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심플리파이 된 버전으로 증명을 했었는데 실질적인 Input이 있겠죠 그리고 그 Input도 Observer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Input과 B 행렬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있어도 은밀한 증명 과정에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이 블록 다이그름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플랜트 또는 시스템에 관한 그냥의 스테이 스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것은 스테이 피드백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드백인데 이 부분은 차이점이 XHAT인 거죠 XHAT은 Observer의 Output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U가 돼서 시스템에 컨트롤로 Input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Output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리고 Observer의 관점에서는 Y를 읽어오고 이제는 U도 읽어와야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XHAT PLUS L Y MINUS YHAT 또는 L Y MINUS XHAT이었습니다 이제는 Input도 있으니까 당연히 Input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XHAT을 XHAT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bserver의 관점에서는 Observer는 Observer의 관점에서는 Input과 Output을 받고 A와 B는 C는 원래 시스템에서 저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모델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Physical 시스템하고 ABC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델링한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거고 그 모델링한 ABC 행렬을 Observer에 그대로 집어넣고 같게 시스템을 거의 카피를 하는 거죠 단 차이점은 이 커렉션을 하기 위한 Term인 Y와 YHAT에 대한 그 차이를 L이라는 매트릭스를 통해서 반영을 하고 그것이 XHAT에 다이나믹스에 영향을 주는 형태의 Block Diagra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XHAT이 빠르게 X로 수렴을 하게 되고 그 estimate 된 걸 가지고 State Feedback을 하고 그럼 이 부분은 이제 State가 실질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Y와 U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State를 estimation 하고 그것이 마치 State True한 X인 것처럼 생각하고 State Feedback을 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Block Diagram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Step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렇게 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차이점이 XHAT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것 그리고 X를 estimation XHAT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제는 Y도 있고 U도 있습니다 Y도 있고 U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U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써보죠 XHAT은 AX 플러스 BU 그리고 XHAT에 닷은 AX다시입니다 AX닷의 HAT에 플러스 BU는 그대로인 거고 Y 마이너스 CX Y다시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빼면 X닷에 X닷에 XHAT에 XHAT에 이게 에러의 닷이죠 이것은 A에 X에 X 여기는 XHAT 여기서 서로 상세가 됩니다 둘 다 여기 원래 시스템에서도 B가 들어가고 Observer에도 U가 들어가고 B는 동일하기 때문에 상세가 되고 여기서 빼게 되면 Y 마이너스 CX HAT이 되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부분 Y는 CX니까 A L C X 마이너스 XHAT인데 이것이 2랑 같으니까 해서 2단 역시나 같은 에러에 관한 미분방정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Observer가 Y도 봤고 U도 봤습니다 하지만 B를 정확하게 같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에러를 계산할 때는 그 두개가 상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에러에 대한 다이나믹스는 U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제가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의 다이나믹스 에러의 다이나믹스 또는 X 에러는 X-XHAT이니까 이거의 다이나믹스를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스테이트 정말 진짜 스테이트 진짜 스테이트 우리가 추정한 X-XHAT의 차이인 에러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세퍼레이션 프린시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는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세퍼레이션 프린시플이 갑자기 무엇인지 또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이제는 관심이 이 두개입니다 이것이 스테빌 라이스를 되는지 한번 보죠 이제 X라는 것은 저희가 원래는 X닷은 AX 플러스 BU였는데 이제 우리가 U가 마이너스 KXHAT이 되는 거죠 그러면 AX 플러스 BK X-HAT 그리고 우리 에러는 X-XHAT인걸 알고 있으니까 XHAT은 X-E가 됩니다 그래서 AX-BK X-E가 되고 그러면 이쪽 부분은 A-BK X 플러스 BK E가 됐습니다 X다시 그래서 X다시라는 것은 X에 다이나믹스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에러에도 에러도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됐고 두 번째는 에러는 저희가 구했습니다 다이나믹스는 이것을 이제는 X가 기존에 제가 관심있는 스테이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스테이트를 아래쪽으로 더 붙여서 스택킹을 해서 E까지를 전체 스테이트로 보겠습니다 전체 스테이트 그러면 그러면 X 이 전체 스테이트 스테이트 더 커진 스테이트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닷은 닷은 A-BK 그 다음 BK 여기는 0 그리고 A-LC 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큰 리니어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의미에서 여기선 M이라고 했으니까 M X 다시 되는 거죠 여기서 큰 X는 X와 E를 포함하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그 에스티메이트 옵저버도 있고 옵저버에서 에스티메이트 한 X X 해수로 스테이트 피드백을 한 그 전체 시스템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도 X와 E가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시스템을 지금 논의를 함에 있어서 피드백이 있는 시스템의 레퍼런스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퍼런스 여기가 U인데 U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퍼런스를 0으로 세팅을 하고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0으로 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도 최종적으로는 다 0으로 가기를 저희가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퍼런스를 따라가는 거니까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는 모든 레퍼런스를 다 0으로 지금 놓고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이 두 개가 다 0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스테블라이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체 M이라는 행렬이 행렬의 eigenvalue가 또 중요해지는 거죠 이 행렬의 eigenvalue가 중요해집니다 이 전체 큰 행렬의 eigenvalue의 리얼 파트가 모두 다 네거티브여야지만 전체 시스템이 스테이블해지는 것이고 저희가 원하는 에러도 0으로 가고 엑스 스테이트도 0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eigenvalue를 계산해 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숫자가 아니라 블록 행렬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행렬이 들어가 있고 행렬이 들어가 있고 이것도 0이 아니라 0인 행렬입니다 자 그런데 upper triangle block matrix 라고 해서 이것의 eigenvalue는 이것의 eigenvalue와 이것의 eigenvalue가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형 대수돈 linear algebra 를 좀 공부하시면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고 또는 이것을 스칼라라고 봤을 때 여기가 0이면 이 대각 행렬에 있는 값들이 eigenvalue가 된다는 것을 스칼라 버전을 matrix 버전으로 올리면 block matrix 에서는 이런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k와 l을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결국 k를 하면 closed loop의 pole의 위치인 것으로 l은 그 observer의 pole의 위치인데 이제 두개가 얽혀 있는 거죠 커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잡해진 문제처럼 보이지만 전체 시스템 m에 대한 eigenvalue가 이거의 eigenvalue와 이거의 eigenvalue 라고 했으니 그러면 이쪽과 이쪽의 eigenvalue가 네거티브여야 되고 이것을 원한 것은 k가 제가 디자인을 하면 되고 이것은 제가 c를 디자인하면 됩니다 이게 두개가 separate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저브를 디자인할 때는 state feedback을 고민할 필요가 없고 observer가 디자인이 되고 나면 그 state을 estimate state 가 state 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k를 디자인하면 됩니다 이게 복잡한 각각의 요소들을 다 구성하고 나서 한꺼번에 다 붙였는데 결국 separation principle 때문에 이것을 서로 디커플된 것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죠 문제가 더 복잡해진 게 아닙니다 그냥 문제가 평행하게 하나가 아니라 두개로 개수가 늘어난 거죠 이것이 어 이런 linear 시스템에서 state feedback 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state space representation state feedback observer의 개념들 그리고 폴의 위치를 위해서 k와 l을 저희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커플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디자인할 때는 개별로 생각을 해도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separation principle이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이디어는 이 전체 시스템을 꼽은 이 메이트릭스가 이건 블락 메이트릭스입니다 이 엘리먼트가 숫자가 아니라 스칼라가 아니라 메이트릭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upper triangular이기 때문에 각각의 전체의 eigenvalue는 여기의 eigenvalue와 여기의 eigenvalue를 각각 individual하게 구하면 된다는 선형 대수에서의 이론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는 그냥 스칼라인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그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separation principle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는 컨트롤러를 디자인함에 있어서 스테이트백 컨트롤러 또는 엔드 옵저브를 디자인함에 있어서 인디펜던트 리리 고민하면 된다 가 결론입니다 수학적으로 상당히 제어 이론을 쪽에서 보면 상당히 아름다운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블락 다이그럼으로 한번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스테이트가 이것이 아니라 이게 전체 시스템의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락 upper triangular block matrix 가 되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 슬라이드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B가 들어오고 A가 있고 적분기가 있어서 X 핫이고 X이고 이 중에서 C가 곱해져서 Y가 나온다는 것 했습니다 시스템의 블락 다이그라미고 또는 플랜트의 블락 다이그라미입니다 이제 옵저버를 디자인하겠습니다 옵저버는 옵저버 일단 여기서 옵저버가 여기서 이 부분이 X 핫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KX 핫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는 레퍼런스 시그널이 있습니다 뭐 0일 수도 있고 레퍼런스가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U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U라는 것은 R-KX 핫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U는 플랜트로도 들어가지만 이렇게 와서 옵저버에도 옵저버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옵저버는 인풋도 받지만 여기에서 나온 아웃풋을 가지고 컬렉션을 해야 되니까 X 핫을 에스티메이션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보면 여기는 여기가 X 핫이라고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더 따지겠지만 여기는 Y 핫이 될 터지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Y-Y 핫이 돼서 이 부분이 L 되는 것이고 여기는 플러스입니다 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AX 핫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을 보면 X 핫 닷은 더해지는 거죠 AX 핫 그 다음 여기가 BU가 되죠 플러스 BU 그 다음 이 부분은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L 이 부분을 Y-Y 핫 이라고 해서 X 핫이 되는 것이 전체 시스템인데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렇게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구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X 핫이 나왔죠 이것을 마치 X인 양 스테이 피드백을 하면 되는 거죠 네거티브하게 이것을 복잡해 보이지만 state space representation 어떻게 보면 최종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블록 다이어그램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X 핫인 것이고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마이너스 KX 핫으로 state feedback을 한다 그리고 X 핫을 알기 위해서는 A, B, C를 그대로 가지고 와야 하고 이것은 근데 우리가 모델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Y와 U가 피드가 되어야겠죠 그 정보를 가지고 생각을 할 거니까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러한 스킨에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것은 K와 L 입니다 K를 가지고 컨트롤러빌리티를 따지고 폴의 위치 클로스 룹의 폴의 위치 L을 가지고 제가 잘 디자인 함으로써 옵저버의 폴의 위치 그리고 세퍼레이션 프린시플에 의해서 K와 L 은 독립적으로 서로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 했었고 일반적으로 state가 state 추정이 훨씬 더 빨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옵저버의 폴의 위얼 파트가 훨씬 더 네거티브여야 하지만 더 빠르게 디케잉이 되는 Exponentially 디케이를 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전체에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트롤 제어 컨트롤 테어리에 대해서 오픈룹 시스템의 어떤 제약 조건들 문제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피드백이라는 컨셉을 저희가 고안을 했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피드백이라는 것은 클로스 룹이고 일반적으로는 스테이블한 시스템을 위해서는 네거티브 피드백을 합니다 네 파지티브 피드백이라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언스테이블하게 만들고 시그널을 오실레이팅을 하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제어에서는 일단은 다루지 않고 저희는 네거티브 피드백 스테이블한 시스템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좀 아웃풋이라는 것이 스테이트 보다는 좀 더 제한된 정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트 피드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훨씬 더 풍부하게 컨트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따져봤더니 그 스테이트라는 것은 원래 보이지가 않을 수 있죠 우리가 보이는 것은 Y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고안해낸 개념이 Observer 라는 것 Observer를 통해서 스테이트를 estimate 하고 estimate 스테이트를 기반해서 스테이트 네거티브 스테이트 피드백을 해서 전체 그림을 만드는 이 와중 중에 컨트롤 빌리티 라든지 Observer 빌리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증명 과정은 좀 마이너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되지만 개념적으로 컨트롤 빌리티 의미 Observer 빌리티 의미들을 한번은 다시 곱씹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